친구들 안녕 지아지수TV 오늘은 먹방 오늘은 지아지수TV가 피자 먹방을 해볼거에요 저희는 과연 몇조각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? 이거 빼고 네 이 사은분 제가 지수님부터 항상 제대로 가겠습니다 뭐해요 뭐해요 그러면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우와 포도주스 포도주스 네 복직적으로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한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 왜 먹어요 저는 한입에 먹을 수 있다가 왜 치즈가 저는 일단 여보 피자 반쪽이 잘라준 피자 저는 포도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치킨해요 포도즙을 짠 것 같네요 한입 한입 조금 매워요 아 한입 아니어서 못 먹을 수 있어요 치즈친구 치즈친구 해봐봐 살짝 조금 매워요 치클 치즈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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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你知道 치즈친구 치즈친구 치즈ervor 치스피 치즈wn 치즈 household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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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는 지금 피자를 먹는 건 망한 것 같습니다 치즈가 다 떨어져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음! 하지만 맛있네요 완전! 하지만 조금 매워요 우리 소중한 피자 두 조각! 우리 졌어! 바로 우리의 백조각! 아하하하 아 아주 조금 매워요 치즈는 한 조각 먹고 두 조각 이따가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집 짠! 어? 배불러 왔고 지금 선생님은 어디 갔지? 오늘은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실거죠 친구들 다음에는 오늘은 피의 두 조각 내일에는 피의 짠 두 조각 한 네 조각을 한번 도전해볼게요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어우 배불러 왔어